성보이자 우리나라 조각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보 반가사유상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기념메달로 출시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제 78호 반가사유상을 집회형 기념메달로 제작했습니다. 반가사유상 기념메달은 금과 은 두 종류 2,200개 한정으로 출시되며 앞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선화로 재디자인해 표현하고 뒷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얼굴 부분을 확대해 깨달음에서 오는 오묘한 미소를 강조했습니다. 판매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조폐공사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번에 국보제 78호 메달을 제작하는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제83호 반가사유상 기념메달을 출시할 계획입니다.